다음 달 2일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개막하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4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포항 영일대 수욕장에서는 요트와 트라이에슬론 경기가, 해병 1사단에서는 해군 5종과 고공 강하 경기가 열립니다.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코치, 임원단 천여명이 포항에 머물 것으로 보여 포항시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시티투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월 3일까지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코치, 임원단 천여명을 운영하고 시티투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